우리의 트레이드마크, 빨강, 빨강, 열정 열정을 가득해 손가락 움직이면서 파이팅! 2021년도 이번에 피파대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부천FC에는 김강산 선수가 출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 강산아 형이 2회에 출전했는데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내가 그래도 알고 있는 팁을 좀 알려주다면 강산아 너가 잘한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일단 키 세팅을 먼저 하고 나서 너가 상대방을 붙어서 못 이겼으면 좋겠어 전남이랑 한다고 들었는데 전남을 랜서에서도 이기고 리그에서도 이길 수 있게 너가 시발점을 잘 끊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내 차례? 너 차례! 우승자야 우리 정혁이 아 내가 뭐 초대 우승자긴 한데 딱 한 마디만 있으면 일단 첫 경기가 제일 곱이야 왜냐면은 엄청 긴장돼 첫 경기에 사람들도 많이 보고 영상을 띄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청 많이 긴장되거든 난 손가락이 차가워져 더운 데서 하는데도 손가락이 얼어있어 그 정도로 막 긴장이 많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첫 경기 잘하고 나서 댓글을 봐서 사람들이 와 잘한다 잘한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끝이야 그럼 바로 우승할 수 있어 그래 걱정하지 마 김성선 화이팅! 화이팅! 후와아악! 에이! tremendous 해외